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균아 잠깐 방으로 좀 들어가봐 내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방에 공구를 좀 다 빼줘봐 여기 보면 테레비닛 밑에 하고 막 공구 이런거 잔뜩 있어 아이 바깥으로 좀 나와야지 방은 코 닦지만 이것도 두개 샀잖아 어제 또 샀어요? 아 이거 그라인더가 있는거 다 내놔 손에 잡히는거는 자 이거 어제 저 아래 태백에 DC마트에서 근데 저기 토에 담으서는 다 쓰시는거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 쓰려고 아 저기세요? 어 걸그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 말고 저런거 없어 저런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? 저 테레비닛 밑에 없어? 네 저거 밖에 없는데 테레비닛 밑에 다 밑에 없어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을텐데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 미싱 옆에도 없어 저런거 공구는 없어요 또 있네 이 사람은 아 이걸 달라고요? 이런거 밀어넣어 놓고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여기도 다 딱 꺼내서 써야지 자 이제 저거 옮겨보자 자 이제 저거 옮겨보자 자 이제 저거 옮겨라 자 이제 저거 옮겨라 너무 저거 옮겨라 저거 옮겨라 자취하실까 저거 옮겨라 여기 뭐하는게 걸그쳐 아유 장난거 뭐해 야 자, 제가 갖다 드리면 아빠 쏴 주셔요? 어 그래요 그 위에 올려놓고 와 네 까여있는게 생각보단 별로 없네 그니까 다행이다 난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걱정했는데 솔직히 이 세탁기는 없애버렸을거잖아 그렇지 오늘날은 굴려가지고 저한테 갖다놔야돼 이런거는 저 고물상에다 갖다주고 밑에서 뭐 잔뜩 있는거 아니지 모르겠다 ??? ㅋㅋ pi Даже 뭐, 뭐, 도대체 왜? 골고루 이 가발이 보면 밑에서 또 나올 모양이 돼야, 머리가. 골짜프네. 네. 이만큼 끄고. 자 여기를 봄에 좀 손을 보기 위해서 장애물을 지금 정리를 하고. 있습니다. 미리 미리 집어넣어야.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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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지가 있네 이게 동지가 되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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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는 좋은데... 오늘도... 산나물이... 보이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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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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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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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